어? 14턴 시작 14턴 시작 저 드롬 어 잘했어 닉네임이? 골든카트 기업 카트 영자 바뀌었다는데 영상 바뀌든 말든 상관없어 게임만 재밌으면 좋겠어 솔직히 운영자까지 우리가 신경 쓸 겨룰이 어딨냐 캐시템 나오면 캐시템 파기 바쁘지 우리가 걔네 돈 버는 것까지 일일이 챙겨낼 이유는 없어 그냥 우린 즐기기만 하면 돼 즐겨 볼게 그리고 이제 좀 재미없어졌다 싶으면 앞을 좀 더 달면 되는 거고 그럼 또 업데이트 하는 거고 그렇지 업데이트 해봤자 또 업데이트고 그 다음에 또 임시정음 뜨고 그리고 걔네가 업데이트를 못하는 이유를 알려줄까? 뭔데요? 걔네는 카트라이트 자체를 안해? 그런지 다 할 수 없어 대회 있으면 그냥 들어와가지고 전체에다가 전체 채팅에다가 대회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치고 끝이네 지금 게임 중이에요? 응 진추바드 제이은 응 아 님 그러면 그 등급이 어떻게 돼요? 장갑 나 초록색 별 4개 난 파란색 별 1개 파란색 별 1개에다가 암호 스페이스 맞춰봐 스페이스 맞춰봐 아우 와이씨 짱이다 클라스 오진다 장갑차 이쁘지? 아 프라임 아 짱이야 맞다 닌 프라이 그 디셉티코님 프라임임 아 오토보짬 아 닌보다 레벨이 높네 나보다 높아 저사랑 저사랑 잘해 조심해야 돼 근데 솔직히 전 그냥 레벨 빨이에요 아 진심 전 레벨 빨 진심 할 수 있는 거랑은 레벨 빨임 지금 레드서버에 캐릭터 있음 레드서버 다 삭제했어 아 난 제로 있는데 넌 레드서버에 혹시 요들이라는 길드 알아? 예 형이 거기 부마였어? 뭐이? 그 겁나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요들의 길마가 티모 뷰잖아 아 진짜요? 티모 뷰가 길만데 걔가 옛날에 나 많이 도와줬어 메이빠랑 같이 나 아람 키운다 했을 때 스칼렛 포람 사줬지 돈 많이 대줬네 그 사람이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손에 꼽히면 다섯 손가락이 꼽히면 그 부자라던데 그 사람 지금도 돈 많다던데 그 희귀종인가? 길드가 장사꾼 길드잖아 그 사람 그 들어온 바로는 그 사람 아이디 팔면 한 백만원 나온다던데 백만원 이상 야 우리 길드 우리 길드 아는 형이 아이디 팔면은 사백만원 나와 아이템 하나가 백 십만원인데 아 크라이비앤비 내꺼 아이디 팔면 한 이십만원인가 삼십만 원 나오는데 희귀템이 세트가 있어가지고 아 심심하다 아 그건 인정 한 번 하면 그냥 질려 해 보다가 아 내가 이걸 왜 하지? 딱 그거 나와 딱 한 판 하자마자 아 딴 게임 없나? 아 너무 질린데? 아 트랜스포머 캐릭터도 있어요? 근데 이거 스페이스가 한 번 누르면 드리프트 되잖아요 두 번 누르면 꺼지죠 한 번 더 누르면 스페이스가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요? 아 떨어졌어 여기서 다 되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서 다 되는 게 아니었는데 아 난 카트레일도 쪽밥인가 봐 오이 외부로 아 카트레일도 쪽밥은 북부처가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홍보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래? 해봤자 스키드러쉬 전체세에다가만 하는데 뭐래? 아 방송 홍보 너? 네 방송 홍보하는 게 아니지? 홍보를 해주는 거지 내가 재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재밌는 게 아니라 시청자가 들어와서 이 방송 재밌다면 친구 날 때 홍보를 먼저 해줘 친구들이 들어와 아 근데 들어와봤자 친구들이 들어오면 씨바 욕밖에 안 해 그래서 그냥 다 블랙 넣어서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블랙 안 넣는 게 좋아 진짜 얘는 정 아니다 싶을 때 넣는 거지 그거 아니면 그런 관종들이 있어야 너가 BJ를 한다는 맛이 나거든 아 근데 진심 어떤 개쓰레기들은 와가지고 이상한 야한 사이트 올리고 그냥 쳐버려가지고 그거는 블랙 해야 돼 그건 네 방송 정지모가 있어 그러니까 아 그리고 저번에 그거 그런 놈들 한 13명 왔거든요 그래갖고 모니터링당이 쓴 아 그거 조심해야 돼 진짜 내가 블랙 안 넣었는데 블랙이 그냥 넣죠 모니터링 맞죠 내거 해킹당했나 했지 베니터도 없는데 알고니까 알고니까 그게 영자대비 블랙하는 거였더만 아피카 영자대비 겁나 깐깐하던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아이디 닉네임이 안 뜨니까 누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서버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듯 아니 진심 나 그때 깜놀랬음 갑자기 방송하다가 그런 놈들이 한 열대명 오니까 그냥 블랙이 나와져가지고 아 조심해 조심해야겠다고 했지 아 욕도 진짜 진짜 심하게 했는데 내가 블랙 블랙을 안 넣었는데 블랙이 넣어졌음 너무 깐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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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나 나 그거보고 이제 아프리카 영자들한테 환불하면 안 되겠구나 욕도 욕도하면 안 되겠구나 욕도하면 안 되겠구나 욕하고 있음 지금 포토도 운영장 까다가 정지 먹었잖아 아 진심? 아 욕하면 안 되겠다 아 일주일 정지 먹어갖고 진짜 죄송하다고 그랬잖아 정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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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일 수입이 200만원인가 하는데 그 사람이? 어 방송 별 보선만 넣어도 계속 토트가 방송래킹 1위야 지금? 걔 녹방만 3천명 봐 녹방만 명 넘어가 장난 아니야 난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형도 지금 최대로 많이 본 사람들은 150명 밖에 안 돼 전 최고로 많이 본 사람은 한 20명? 되게 좋네 아 오토볶이 이기면 좋겠다 트랜스포머 엠블룸 받기 저 잠깐만 마이룸 좀 갔다 올게 이연아 나 카드 끌래 재미없어 딱 보니까 이거 왜 하지? 어 재미없어 잠깐만 스카이브 잠깐만 끊을게 신나게 노래나 들어야지 이럴땐 노래를 신나게 틀어줘야지 제맛이 이런 노래를 틀으면서 이 겁나 신나게 춤추면서 댄스 배틀을 해야지 이